무엇보다도 요즘 길에 당이다 보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건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전 국민이 아이돌처럼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. 마스크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몫 잡으려고 마스크를 말도 안 되는 비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고 지하철에 비치해도 마스크는 정말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고요.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요. 마스크 1만 5천 개를 기부하는 훈훈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. 신종 코로나가 우리들의 시민의식까지 병들게 한 건가요? 마스크가 우리 양심까지 가려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부부파워. 저는 DJ 부부예요.